아니, 그렇게 우습다는 듯이 놀리지 말아라. 그건 네가 모험이라는 것을 잘 몰라서 하는 소리라고 하지 않았느냐? 우리는 지금부터 유래가 없는 치열한 고행을 치르러 갈 것이다. 네 눈에는 보이지 않느냐? 위대한 모험의 문이 우리에게 활짝 열려있다. 그러니 잔말 말고 어서 체비를 갖추고 출발하자. 하지만 조금 이상하다는 생각은 드는군. 루신한테가 언제부터 말을 할 수 있었단 말인가? 걱정이네요. 이 구역은 시춘씨를 포함해서 다른 해결사분들이 갔다고 들었는데, 모두 무사할지... 시춘은 괜찮을 거예요. 아, 이거랑 관련해서 재미있는 농담이 하나 있는데... 흠, 뭔데? 저희 집에선 13살까지 혼자 살아남은 형제들은 외곽 한복판에 던져놓아도 살 수 있을 거라는 말이 있거든요. 아, 조금 서둘러야 하지 않겠어? 여기도 1구역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을 거라고. 혹시라도 눈앞에서 동생이 잘못되기로다면... 그럴 땐 유해라도 수습해서 언젠가 집에 돌아가면 잘 안 취해줘야겠죠. 시춘도 제게 똑같이 해줬을 거예요. 그러냐? 어... 아, 그러고 보니 좀... 춥지 않아, 다들? 여긴... 조금 으스스하하달까? 적막이 감도네요. 불길하게... 좋은 의미의 적막이면 좋겠는데... 이곳에 먼저 온 해결사들이 미리 다 쓱싹해져서 마주칠 혈비들이 아무도 없다거나... 우리는 그 전단지 속 사람 중 하나가 되지 않길 빌자고... 라만차 랜드가 다치기까지는 몇 시간 정도 남았죠? 다섯 시간 가량 남았어... 좋아, 좋아. 이 정도면 순탄하네. 이거 설마 우리가 제일 빠르게 장치를 누른 팀인 거 아니야? 비록 이탈자는 발생했지만요... 이탈자라니... 배신자에겐 과분한 호칭이다. 하나 신경 쓰이지 않을 수가 없군. 우리가 1구역을 통과한 것이 아니라... 그 요술장이 복장을 한 자로부터 통과를 당한 것만 같다는 생각에... 뭐... 좀 특이한 혈기 같긴 했어... 마, 맞아요. 그리고 어딘가 익숙한 느낌이... 그랬나? 약간 예술파 같다는 점이 류슈랑 비슷하지 않나 생각하긴 했는데... 귀, 귀엽네요. 고, 고양이인가요? 흠... 질질 짜고 있는 네놈의 모습이다. 통역을 잘못할 경우 벌어질 모습을 표현했지. 음? 여기 좀 특이한데... 아, 이거 좀 봐. 지도를 보니까 의무시라는 것도 있는 모양이야. 어트랙션을 타다가 다친 분들, 너무 놀란 분들, 혹은... 피가 긴급하게 필요한 혈기분들은 이곳에서 도움을 받으세요. 헉, 참절한 몽고구만... 라만차 랜드는 혈기와 인간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공간을 위해 만들어졌다고 했었죠. 이 지도 설명만 보면... 그래도 옛날에는 어쩌면... 그 뜻대로 되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게 무슨 소리요? 제대로 되었을 리가 없지 않은가? 이런 건 돈 교태의 사전엔 있을 수 없는 모험이오! 악인들과 공생하여 행복하게 살아가는 장소라니! 흠, 그러고 보니 지크프리트님이 해결했던 사건 하나가 생각나는군! 그것은 다리 위에서 벌였던 전투였지. 그때도 악인들이 아주 간악한 제안을 했다고 하네. 지크프리트님을 돈과 권력으로 압박하며 자신들과 한편에서라고 꼬들겼다지! 하지만 우리 지크프리트님은 결코 위에 현혹되시지 않았네! 가증스러운 잔을 내뱉는 악인의 얼굴에 슈퍼펀치를 날려주면서! 그 1시간짜리로 편집된 영상이야? 그거 딱 봐도 짜인대군... 이렇게 말씀하셨지! 감히 이 지크프리트를 고작 이 도로 혼돈으로 끌어들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슈퍼 레이저를 그 자에게! 자, 모두 여기에 집중하도록! 피지머니들의 흔적들이 이 어트랙션에 집중되어 있다. 이름은... 헌티드 블러디드 메리... 라고 되어 있군... 뭐, 유령의 집 같은 건가 보네... 아, 싱클레어! 유령의 집이라는 거엔 진짜 유령이... 저, 잠깐! 저도 어렸을 때 가족들과 놀이공원에 가봤다고요! 그,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놀린다고 제가 놀란다거나 그럴 일은... 있냐고 물어보려고 했는데... 난 놀이공원은 처음 와보거든... 허허... 저, 죄송해요... 에이, 아니야! 그래서 진짜 유령이 나오는 거야? 보, 보통... 엉성한 인형들이 나오는 게 전부일 거예요? 어린아이들 또한 이용이 가능한 어트랙션이기에 실제 유령을 배치하진 않는다. 공포를 조성할 만한 장치가 있을 뿐... 공포를 조성할 만한 장치... 네! 애초로... 가족과 함께... 방문하는 곳이니까요... 가족이나 형제는 없었던 거니? 나는 날때부터 혼자였어... 언제나 추웠고... 외로워서... 그렇다면... 내가... 더 이상 죽고 싶지 않게... 만들어주마... 너에게 영원히 함께할 가족을 줄테니... 나를 따라오렴... 나의 문화가... 나의 문화가... 나의 문화가... 나의 문화가... 나의 문화가... 나의 문화가... 그는 신을 위해서? 나의 문화가... 나를 다행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